여기는 방이 작죠. 방이 작습니다. 방이 작은 단점 제외하고 500에 40입니다. 300에 42만원 관리비는 5만원 이렇게 있구요. 옷장이 책상을 안넣고 옷장을 두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책상을 굳이 필요없다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고 여기는 집의 넓이보다 나는 깔끔한게 우선이다. 화이트톤 이런거 좋아한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하지만 방은 넓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의 넓이까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쭉쭉 올라가구요. 신축구 건물 지상층에 500에 40. 그 가격입니다. 저에게는 벽글리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2미터 50 이 벽에서 이 옷장까지가 2m 정도 되고 이 옷장의 길이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m 50, 2m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m 50이면 침대를 넣으실 분은 침대는 들어갈 거지만 사실 이런 집에 침대를 넣으면 너무 공간이 작죠. 그래서 책상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축구 건물 지상층만 작고 짐이 좀 작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불을 꺼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불을 다 꺼볼까요? 불을 다 꺼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다시 말하지만 이것보다 같은 가격으로 더 넓은 집은 없을까 하면 없어요. 있다면 원래 가격이 아니고 가끔 깎여서 나온 그런 게 있겠지 너무 심한 허위에 물들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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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